저희 식구들은 지금 현대 자동차 매장에 왔습니다. 큰 처남이 이번에 세브로 발령이 나서 1년 동안 세브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해서 지금 부탁받고 자동차 시세를 보러 왔습니다. 그 첫 번째 현대 자동차에 왔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했고요. 크레타라는 차종이고요. 처음 봤네, 이런 차는. 제가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보러 다닌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이 큰 처남 부탁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이 차종 이름은 스타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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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싼데요. 휘발유라고 하고요 요즘 디젤차 시세 없죠. 휘발유차가 승차감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휘발유차를 좋아합니다. 크레타 그리고 산타페 산타페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산타페 너무 좋죠. 아 투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입니다. 투싼 와 칼하고 바디감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투싼을 현대에서는 투싼을 제일 좋아합니다. 넵을 한번 볼까요 이곳은 그 에이스 포투나 거래에 있는 현대 매장에 왔습니다. 원 밀리언 라이브 그 에이저에 있는 환리사이 이 에이스 포투나 월 ones 그리 samo 그리고 그리스도 이 에이스 포투나 월 이 에이스 포함로 나이스 나이스 트렁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트렁크가 생각보다 이걸 눕혀야 좀 공간이 나오겠다 3열 시트를 접었더니 트렁크 공간이 좀 괜찮게 나옵니다 골브백 2,3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가격도 괜찮게 나왔네 시야 확보가 잘 돼야 돼 운전할 때는 차 괜찮네 근데 앞에 이 디자인은 굉장히 스타리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멋이 없는데 뭐 실용적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크레타 모델은 예전에 투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투싼 2세대인가 3세대 딱 디자인이 투싼 외관 재고를 쏟아 부은 듯한 느낌 참고로 저도 잘 모릅니다 저 나름대로 뇌핏살로 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투싼 같습니다 투싼 바로 전 모델 3세대 모델 개인적으로 투싼 3세대 모델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이 크레타도 나름 깔끔하고 되게 잘 나왔습니다 완전 정말 투싼인데 하얀색 무난하죠 아 이곳은 빨간색 빨간색 타야 돼 빨간색 괜찮네요 크레타 와 이거 한번 열어볼까 트렁크 와 트렁크 넓다 이렇게 놓으면 골프팽 두개는 들어가겠습니다 트렁크 괜찮네 이 차가 더 괜찮다 이 차가 더 괜찮다 하얀색 1.382 1.382 어 이 차가 나는데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이곳 막탄에 있는 야시장에 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집사람이 바베큐 종류로 저녁을 먹고 싶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가게 안 열대가 많은데 이곳 야시장의 대표는 바베큐죠 이곳 야시장의 대표는 바베큐죠 이곳 야시장의 대표는 바베큐죠 이곳에 손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른 시간인가 한번 둘러보고 먹을만한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한국식당인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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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